외국민iring 나 괜찮다! 같이 하는데요? 간다! 할인! 어디 봐야 돼? 놈이 다 기억 안 돼? 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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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여기 Olden 너무 창피해요. 나도 그랬어. 동혜 안녕. 아 귀여워. 동혜 앉아. 어우 이뻐. 아니 손은 안 달라고 그랬는데? 손 벌써 준 거야? 아이 착해. 손. 아 귀여워. 아이 똑똑해. 오 똑똑해. 으으 똑똑해. 야 너 근데 앉은 키가 내.. 반만 하다. 누가냐? 엉덩이 쭉 빼봐. 될 것 같다. 하자. 으아아악! 이렇게 하자. 야 너 이 써 웃겨. 야 너무 웃기잖아 이거. 웃ẩn 거 같아. 마주 차 sufficient. 마주 차라고? 너무 웃겨 이거 어떻게 하네? 땀나니? 아니... 이걸로 이렇게 뚫어. 이 정도... 잘 꺼냈냐? 야 너 눈 사이가 너무 멀어 보여. 나 할 거 같아. 이거 같아 이거. 자극하고 대 Associated B 너무 웃겨서 못 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럼 야 쟤네 나갔나 봐 야 나왔어 큰일 났다 칭찬? 칭찬 너무 할 수 있지? 유리는 야 이거 안 되겠어 너무 괴물 같아 유리는 음 넌 썸이 너무 못하는데? 아니 나 웃겨가지고 유리는 성격이 긍정적이고 항상 단체생활을 할 때 야 너 지금 동공해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럼 웃겨서 못하겠어 그럼 한씩 주고받자 썸이는 유리는 성격이 너무 어린스럽고 아 팀 내 중심을 참 잘 잡아줘 유리는 호탕한 면이 있어서 의견이 안 맞고 제각각일 때 그걸 잘 맞춰줘서 너무 고마워 감동인데 이거? 갑자기 운대 말 갑자기 운대 썸이는 안 돼 그거 약간 저거 같아 그 갱년기 이상해 썸이는 너무나 귀엽고 애교가 많은 겉모습에 반전 매력으로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어른스럽고 성숙해서 너무나 매력적이야 고마워 유리는 책임감이 있어서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줘서 단체생활할 때 너무 고마웠어 고마워 나 감동이잖아 이건 내가 너 하고 싶었던 건데 써니는 써니 정말 책임감 있고 그리고 늘 무게감이 있고 진중한 면이 있어서 정말 정말로 좋은 영향을 참 많이 받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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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가자 가자 야 너 너무 오그라들어서 못 여야겠는데 오! 이거 나 아니야? 오! 예쁘다 우와 예쁘다 오그랬 거 아니에요 뭐야? 왜 잘 그려? 야 써니야 너 원래 그림 잘 그려? 진짜 잘 그린다 이거 너 한 거 맞아? 얘 왜 잘 그려? 얘 왜 잘 그려? 야 내가 예쁘니까 잘 그린 거지 뭐 있는 그대로 저렇게 받아? 대단하다 정말 아 안 돼 기대한다 홀딩이네 2시간 동안 아 그니까 심하다 샤이는 노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주 나이스 나 시작 간다 어? 어? 오 나 써니 이승균 애교 정답 뭐 야 왜 저래 치지 소녀시대에 애교 황 아니야 안 되지 소녀시대에 소녀시대! 왜 저래? 애교? 아니라고? 너! 나! 소녀시대 활력소 써니!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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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잖아! 계속 하잖아! 하아! 나이스! 뭐야? 야! 문제 얼마 없어? 선! 야! 문제 얼마 없어? 가방? 에스엠! 에스엠! 뭐? 거기로 가! 어? 거기로 가야 돼! 해가 떠! 에? 해가 떠! 야, 저 왜 이렇게? 해사를 떠? 에스엠! 에스엠! 너네 삼촌! 너네 삼촌! 에스엠을 뜬다고? 어?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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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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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정답! 나이스! 나! 나!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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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애칭? 예를 들면? 뭐라고?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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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본명! 본명! 뭔 소리야? 나 이승규!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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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부르죠? 너는 뭐라고 부르죠? 너 이름은? 써니! 나 써니! 본명! 본명! 말고! 뭐죠? 너 이름은?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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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써니! 그걸 뭐라고 불러? 써니를 뭐라고 부르냐고? 어! 써니를 뭐라고 부르냐고? 본명! 아냐! 끝났어! 끝났어! 뭔데 이게? 예명! 아, 예명? 너무 다 맞혔다. 그치? 너 많이 맞혔어 근데? 많이 맞혔지? 그게 맞혔다고? 자, 이제 써니가 설명하고 유리가 맞힙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쉬워! 솔로곡! 조용해! 너! 너! 솔로! 조! 용! 해! 이렇게 미끄러워! 너! 나! 솔로곡! 니! 솔로곡! 초콜릿! 니 노래! 나 노래! 제목! 레몬! 제목! 니! 노! 해! 제목! 패스! 지 노래! 두! 지 노래! 두! 패스! 이! 뭐! 끼면! 아크! 뜨! 켜가 짧아! 이거! 뭐가 끼었어! 뜨! 발음!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이래! 아크! 선이야 침착하게! 크게 크게! 니! 천천히 해야 돼! 니! 니! 고춧가루! 이걸! 어! 빼야 돼! 너! 이거 빼야 돼! 그럴 때! 뭘 써! 고춧가루 빼야 돼! 뭘 써! 모니터! 모니터? 할 때! 뭘 쓰냐고 칫솔! 아니!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면! 고춧가루 맞아? 모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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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너! 나! 수영복! 수영복! 니가 타는 거! 입고 빠졌어! 니가 타는 거! 빠졌어! 니가 타는 거! 딱 붙는 수영복! 어깨 줘봐! 수영복! 바닷가에서! 바다에 갔어! 서핑할 때! 서핑했어! 입는 거! 수영! 정글의 법칙!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뭐지? 네 글자 수영복! 티켓이! 래쉬가드! 아! 너무 힘들다! 오늘 니가 두 아티스트를 다 대회 봤잖아! 응! 유리가 좋아 내가 좋아? 오! 유리 가져와 내가 좋아! 아! 귀여워! 귀여워! 패터스! 괜찮니? 괜찮으니? 물 마셔라! 물! 괜찮으니? 괜찮으니? 니가 유리 좋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지마! 반유야! 솔직히!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티파니 진짜 프로답고! 다정 다가 먹어! 되게 듣고 싶어해 저런 말! 잘한다 잘한다! 욕은 저한테 다 해주시면 됩니다! 미안해! 운전 못할 수도 있지! 나 추워요 저기! 아니 지금 나 추워!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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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엉망이란 말이야. 엉망이란 말이야. 엉망이란 말이야. 나 지금 엉망이란 말이야. 나 왜 이렇게 웃겨지 진짜. 대사로도 안 한대. 다른 건 다 틀렸는데 다정다감하고 프로페셔널한 건 맞아. 나 정말 정신 탈탈 털리네 아침부터. 야 고기 다 부셨다 잘했다. 저기 뭐예요? 다음 커스. 일단 이 뷰 앞에서 맥주잔 들고 내가 산 찍어줘야 돼. 아 지겨워. 그러면 이거 찍으면 인생 넷컷 안 가도 돼? 인생 넷컷. 빠른 테면 빠른 테면. 그래 그게 좋은 매니저지.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넷컷 찍어. 그래. 맥주잔 들어야 돼? 왜 싫은데. 이게 어색할 수 있어서 소품 있어야 돼. 집게? 아니. 나 너 들을 수 있는데. 나도 너 들 수 있어. 숟가락 들어도 돼? 안 시크해. 그럼 그냥 안 들어도 돼? 너네 왜 그러는 거야? 저거 왜 들고 하는 거야? 야 얘가 시켰어. 근데 또 하는 거 고분고분 잘해줘 소니 언니가. 뭐가 됐고 빨리 해. 야 너무 괜찮아. 잠깐만. 야. 사운드 괜찮은 거야? 완전 괜찮아. 잠깐만. 어떡해. 인물 모드로 하고 있거든? 잠깐만. 영혼이 없어. 눈치 봐. 보살이네 보살. 내 거 다 찍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인생 내 것이라며. 좀 뒤로 가면 안 될까? 네가 뒤로 가. 이 자식아. 아니야 여기야. 여기 좋다. 자 그거. 신선하다. 귀엽다. 눈 보여주세요. 여기 아이컨택 예쁘다. 사이즈 좁아. 귀엽다. 예쁘다. 그만해. 야 인생 내 것 나왔어. 인생 내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사진도 굳이가 지지거났네. 아 빨리. 이거 할게 이거. 아 그거 좀 그만 들어. 이게 뭐야. 이거 최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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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아 뭐 좀 둘 거면 빨리 와서 들어. 너 맘에 들어 맘에.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깻잎을 들고 찍어. 힙을 어디서 배운 거야. 다 먹었다. 인생 내 것도 찍었네 여기서. 가자. 아 지겨워. 잘 먹었습니다. 그걸 왜 갖고 와. 다 흡한 장소에서. 왜 갖고 와. 나 복식 호흡했어. 간만에. 다 구워. 네가 방해 듣지 마. 커피 못 마셔 사실은. 옛날에 활동하면서 불면증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치. 그때 우리 에너지 드링크 되게 많이 마셨잖아. 맞아. 콘서트 전에 막 업이 안 되니까. 보러 와주신 분들한테 잘 분위기 업을 해서 에너지 보여주려고. 막.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막 이랬잖아. 진짜. 근데 그때. 그게 생긴 거야. 카페인에. 안 좋은 게 오는 게 생긴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 안 오고. 갑자기 막 손 떨리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나도. 나도 그래서 못 마셨었어. 나도 커피 그래서 안 좋아해.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못 마셔. 아예 안 마셔. 맞아. 응. 눈도 떨리잖아 눈 커피도. 그치. 근데 그건 바나나 먹어. 마그네 쇼야. 마그네 쇼야. 아니 지금은 안 그렇대. 음역대가 좀 높다 보니까. 다 같이 부르려면 좀 높고 해야지 신나니까. 허리가 아프다. 우우 죄송해요. 어휴 좋다. 너무 어려워요. 네. 써니 파트가 다 이게 느낌이 정말 어려운 파트들이다. 첫 멤버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휴. 보컬 레벨 테스트 한번 필요한가요? 네. 레벨 맞추는 개념으로 자유롭게. 오케이 여기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겁이 없어 찌면 질수록 게 파니 룰을 벗어나면 씌워줘 Don't worry 겁이랑 룰이랑 리듬이 똑같나요? 박자가? 룰은 좀 더 길게 태도 돼요 룰을 벗어나면 씌워줘 Don't worry 겁이 없어 찌면 질수록 게 파니 룰을 벗어나면 씌워줘 Don't worry 이제 맞아가지고 Don't worry I'm about it 어? 잘 모르겠어요 멤버가 쓴 노래를 부르는 게 감개무량했어요 뭔가 세월이 많이 지난 것도 느껴지는데 세월 동안에 많이 성장한 기분이라서 좋아요 그리고 그 트릴 너무 좋아요 깎는다. 열정이 넘치는 디렉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게 전염이 되는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 가슴에서 나와야 돼. 녹음질을 제일 민망하게 소리 지르는 건데 어떡하지? 그런 콘서트 오프닝 기세로 불러줘야 돼. 하지만 숨지 마 숨지 마. 여기 불이 너무 배가요. 그러니까 꺼줄까? 농담이에요. 숨지 마. 상상을 펼쳐. 오케이 알겠습니다. 숨지 마. 잘 나오네요. 에이 좋아요 웩.